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김태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피싱 URL 디텍션이라는 주제이고요.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2023년도 삼성보안기술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2022년 CCS에 발표된 피싱 URL 디텍션, 네트워크 베이스드 어프로치 로버스트 이비전이라는 제목의 연구이고요.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홍지연 박사님, 김상욱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박노성 교수님과의 협력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안 쪽 전공자는 아니고요. 저는 데이터를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티스트인데 기존의 피싱 URL 문자열들을 잘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피싱 URL들을 잘 디텍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본 연구는 CCS, 데이터 마이닝 트랙에 억셉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 어택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많이 입히고 있고 이러한 대부분의 데미지들이 피싱으로 인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피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익숙한 척 다가와서 사람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피싱에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피싱 URL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 피싱 URL, 오늘 주제인 피싱 URL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싱 URL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URL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하지만 이러한 피싱 URL을 클릭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가짜 웹사이트에 연결이 되게 되고 그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피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URL을 보시면 이제 겉보기에는 한양, 한양의 웹사이트로 이어질 것 같지만 이러한 이렇게 부주의하게 URL을 보고 이 URL을 클릭해서 웹사이트에 연결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택커가 만들어진 가짜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웹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작성하게 돼서 이런 인감한 정보가 유출되고 결국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피싱 URL 탐지 방법들은 이러한 피싱 URL을 잘 탐지하기 위해서 피싱 URL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렉시컬 피처 즉 어의적 피처에 좀 집중을 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은 실제로 그 연구자들이 연구한 피싱 URL들의 렉시컬한 피처 총 세 가지입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이제 URL의 길이인데요. 그 한 연구자 어떤 연구팀에 의해서 발견된 바로는 실제로 긴 URL이 피싱일의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이제 URL들의 길이를 좀 알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네임 modification with dash라고 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양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도메인 네임 뒤에 dash라는 것을 붙여서 이제 좀 겉보기에는 마치 한양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URL들을 생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래 예시로는 이제 한양.ac.kr at abc.com 이렇게 해서 한양.ac.kr 사이트로 갈 것 같지만 사실은 add 뒤에 있는 abc.com으로 이동하게 하는 그러한 이러한 add 심볼의 존재 같은 특징들을 좀 활용을 해서 피싱 URL들을 탐지해오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택커들은 이러한 기존 피싱 URL 탐지 방법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evasion이라는 테크닉을 고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evasion은 이제 모델이 봤을 때 모델이 이 특징을 비나인이라고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는 피싱인 사례들 즉 모델을 혼란시키는 그런 반대 사례들을 많이 만드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URL의 길이가 좀 길면 피싱의 확률이 좀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택커들은 이제 URL 단축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URL의 길을 줄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evasion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어택커들이 기존의 피싱 URL 탐지 방법들을 이제 혼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궁금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evasion 기술이 탑재된 피싱 URL들을 기존 탐지 방법들이 잘 탐지하지 못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미국의 한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팀의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피싱 URL 탐지 방법들이 evasion 기술이 탑재되지 않은 피싱 URL을 탐지하는 데는 꽤 정확한 97% 정도의 정확한 정확도를 보였지만 이 피싱 URL이 가지고 있는 피처들 중 임의로 4개를 고른 다음에 이제 정상 URL의 피처랑 이 4가지를 바꿨을 경우 0%까지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모티베이션은 아 정말 기존 피싱 URL 탐지 방법들이 evasion 기술이 탑재된 피싱 URL을 잘 탐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이제 이 피싱 URL, evasion 기술이 탑재된 피싱 URL을 만드는 어택커들의 행동 패턴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어택커들이 주로 선호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웹 호스팅 서브들의 이런 특징들은 되게 좀 낮은 가격 그리고 좀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서비스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피싱 트렌드 리포트에 좀 이야기 된 결과를 보면 이 피싱 웹 사이트의 81.7%가 이제 프리 호스팅 서버에 연결되어 있다고 좀 나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집중한 이 어택커들의 행동은 이제 이 어택커들은 이제 만들어낸 피싱 URL들을 이제 최대한 비나인 그러니까 정상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정상 URL을 위해 뭐 도메인을 조금 바꾼다든지 IP 어드레스를 좀 바꾼다든지 서브 스트링을 좀 바꾼다든지 와 같은 그런 행동 패턴을 주로 보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번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피싱 URL들이 이제 대개 도메인과 IP 어드레스 그리고 많은 스트링 패턴들을 공유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두 번째 모티베이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앞선 두 모티베이션을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피싱 URL 탐지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피처를 기반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베이전 기술을 탑재한 피싱 URL이 굉장히 정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선 두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내면은 여전히 피싱 URL들끼리 서로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좀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내면적인 관계를 좀 구조상에 반영을 하고자 이제 네트워크 즉 그래프 구조를 활용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저희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이 구축한 결과 빨간 색깔이 이제 피싱 URL들을 나타낸 것이고요. 파란 색깔이 이제 정상 URL들을 나타낸 것인데 실제로 같은 레이블을 갖는 애들끼리 강하게 다른 노드들보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래서 저희가 내린 세 번째 결론은 이제 같은 레이블을 갖는 애들끼리는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세 번째 결론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세 가지의 모티베이션을 토대로 저희는 이제 이베이전 기술에도 강한 네트워크 기반의 피싱 URL 탐지 방법을 제안을 하게 되고 그 방법의 이름은 이제 Believe Propagation with Enhancements 줄여서 BPE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BPE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이미 자주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기반 추론 방법이고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앞선 모티베이션 세 번째를 토대로 저희는 기존 이 Believe Propagation 방법을 좀 강화시킨 BPE를 토대로 이제 피싱 URL, 이베이전 기술이 탑재는 피싱 URL을 좀 더 잘 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URL을 분할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이 분할된 URL과 URL 그리고 그런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축한 네트워크로부터 이제 정말 피싱 URL을 탐지하는 그 인퍼런스 부분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URL을 분할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각 URL을 이제 스트링으로 관주를 하고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부분과 그리고 구두점 기호를 활용을 해서 이 애프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URL들을 서브 스트링으로 구분을 먼저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 저희가 추가로 주목한 부분이 HTTP나 HTTPS와 같은 스탑워드들은 이제 네트워크 상의 노드로 존재하게 되더라도 대부분 비나인 정상 URL뿐만 아니라 피싱 URL들에 함께 달라붙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추론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노이즈한 애들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스탑워드들을 좀 먼저 제거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ELBO 메소드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스탑워드를 이제 저희가 정의하기 위해선 각 서브 스트링들이 얼마나 빈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빈도에서 어떤 빈도 이상은 스탑워드로 어떤 빈도 이하는 이제 네트워크의 노드로 구정을 할 건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ELBO 메소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빈도의 수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도 이제 적합한 그 수를 이제 이 방법이 알아서 정해주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ELBO 메소드를 믿고 이제 방법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가 구축한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800번의 빈도수를 갖는 이 서브 스트링들이 그 이상을 가지면 스탑워드가 되고 그 이하를 가지면 이제 네트워크의 노드로 구성되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구축한 URL의 서브 스트링들과 이제 스탑워드를 제거한 서브 스트링들과 그 URL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모티베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싱 URL들은 이제 IP 어드레스, 도메인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도메인으로부터 이제 domains.google, virus-total.com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그 도메인이 어떤 IP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도메인과 IP를 연결시켜주는 변환시켜주는 그 네임 서버가 어떠한지까지 좀 더 추가로 고려를 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한 이미의 URL이 이미의 서브 스트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두 노드를 엣지로 연결하고 이 URL과 도메인도 마찬가지로 엣지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 도메인과 도메인이 연결된 IP 그리고 이 도메인과 IP 주소를 변환시켜준 네임 서버까지 도메인과 엣지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네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축이 되고 나면 이제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레이블을 모르는 노드들의 레이블을 추론을 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빌리프 프로포게이션, BP라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 BP의 가장 큰 철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철학은 이제 나의 상태를 나랑 연결된 인접한 노드로부터 추론을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철학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랑 나랑은 이제 동족일 것이다 유유상종이라는 두 번째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너무 디테일한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가 만약 이 하얀색 노드의 레이블이 피싱인지 비나인인지 예측을 하고 싶다면 이제 빌리프 프로포게이션은 이 흰 노드와 연결된 이웃 노드들의 이웃 노드들이 이 흰 노드로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인접한 노드들은 이 흰 노드에게 너는 피싱일 거야? 너는 비나인일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 번 주게 되면 이때 이 모든 메시지를 이제 모아서 이 흰색 노드가 어떤 레이블의 확률이 더 높은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확률이 높은 것을 이제 레이블로 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빌리프 프로포게이션은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예시로 나타낸 네트워크를 보면 이 가운데 노드가 지금 빨간색의 피싱 노드와 훨씬 더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리프 프로포게이션의 이 슬로건에 따르면 이 U라는 노드는 비나인 노드로 추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수 투표가 비나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면 이제 피싱 UR 이베이전 기술이 탑재된 피싱 UR들은 웬만하면 이제 비나인한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에 비나인한 애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 기존 이렇게 아무리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 놓은다 하더라도 기존의 빌리프 프로포게이션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 노드에 레이블을 맞출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슬로건 나랑 친구면 뭐 같은 레이블을 가질 거야 라는 그 슬로건을 깨고 이제 시뮬러리티 기반 즉 나랑 연결된 노드가 아무리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나랑 유사할 때 더 높은 값을 주고 하지만 연결이 되어 있긴 하니까 너무 낮은 값을 주진 않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엣지 포텐셜이라는 그 엣지 웨잇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노드에 대해서 이 노드가 가질 수 있는 레이블에 대한 메시지를 이웃 노드로부터 계속 받게 되고 그러한 레이블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장 큰 레이블의 확률값을 갖는 그런 레이블을 해당 노드의 레이블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러한 방법들을 토대로 이제 다음과 같은 큰 데이터셋 하나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방법 특선상 이제 URL이 로우로 주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러한 로우 URL 스트링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아래 두 가지 데이터셋밖에 없었고요 이게 너무 적다고 판단을 했고 또 너무 예전 데이터셋이라는 판단 하에 저희는 세 가지의 데이터를 좀 더 크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크롤된 데이터에 대해서 저 바이러스토탈 닷컴이라는 곳에 이제 얘가 비나인인지 피싱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다음에 7개의 회사 중 가반수가 얘네가 피싱이다 비나인이다 하는 그런 질문을 다 듣고 그 수집한 URL에 레이블을 부여하고 이제 총 50개 50만 개의 URL에 대해서 저희 방법의 효용성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50만 개를 모였다고 하더라도 25만 개 25만 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데이터의 분포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저희는 언더 샘플링 오버 샘플링이라는 적은 수의 것은 조금 증폭시켜주고 많은 수의 것은 조금 줄여주는 그러한 방법을 활용을 했고 이제 다음과 같이 리콜 프레시전 F1 에큐러시라는 메저를 통해서 방법의 효과를 검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베이스라인을 두어서 지금 저희 방법의 비교 대상을 활용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과 같이 피처를 기반으로 피싱 URL을 탐지하는 피처 기반의 방법 두 번째는 저희와 같이 네트워크 기반의 이런 요새 유명한 딥러닝 방법을 활용해서 좀 방법의 효과를 검증을 했고 이제 크게 저희는 두 가지의 테스트 타입을 두었습니다 정말 피싱 URL에 대해서 잘 당독하느냐 그렇다면 이베이전 기술이 탑재된 피싱 URL에 대해서도 정말 잘 작동을 하느냐라는 두 가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크게 넌 이베이전 세팅 그리고 다양한 이베이전 세팅에 대해서 저희 방법의 효과를 검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넌 이베이전 세팅에 대해서 우리 방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결과이고요 저희가 사실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 것도 컨트리뷰션이긴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자체를 제안하는 것도 컨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두 가지의 네트워크를 더 고려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노이즈 네트워크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HTTP, HTTPS와 같은 스탑워드를 제거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IP 어드레스 네임 서버 같은 것들 그런 구성 요소를 추가로 고려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거한 그러니까 즉 URL과 그 URL을 이루고 있는 서브 스트링으로만 구성된 신별 네트워크를 추가 네트워크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좋은 정확도는 저희가 제안한 익스탠디드 네트워크에서 좋은 정확도를 보였고요 대체로 피처 베이스드 방법들보다 이제 그 네트워크 베이스드 방법들이 훨씬 더 훨씬까지 아니지만 좀 더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잘하는 우리 방법과 그리고 또 다른 네트워크 방법 그리고 이제 피처 비교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랜덤 프레스트 즉 줄여서 RF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베이션 세팅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베이션 세팅을 저희는 다 같이 7개로 두었는데요 이제 URL의 도메인 부분, 패스 부분, 쿼리 부분을 이제 각각 피싱의 것을 이제 비나인한 것으로 랜덤하게 바꾸는 그런 세팅이고 보시는 것처럼 총 7개를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7개는 이 피싱 URL이 모든 구성 요소가 이제 비나인한 것과 그것으로 대체된 완전히 새로운 UR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역시 여기서도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고 그 M7 즉 제일 어려운 모든 전체적인 URL들이 이제 비나인한 것으로 바뀐 M7 세팅에 대해서는 이제 랜덤 프레스트라는 방법보다 13.29%라는 좀 더 좋은 정확들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인데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피싱 URL들의 문자들을 좀 분석을 하고 기존의 어태커들의 행동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세 가지의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다음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이베이션 기술이 탑재된 상황에서도 피싱 URL을 다 탐지할 수 있는 BPE라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세팅에 대해서 방법의 효용성을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논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외로 이제 소스 코드나 데이터 그리고 제안에 필요한 그런 파라미터 세팅 같은 것들은 다음에 보이시는 이 GitHub 주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수고해주신 이때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본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가운데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험공학과 황혜정입니다 우선 URL 피싱 탐지라는 흥미로운 주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에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샘플링 방법으로 언더 샘플링 그리고 오버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과적합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해당 연구의 한계점이나 후속 연구에 대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일단 언더 오버 샘플링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적합은 저희가 따로 고려는 사실 안 했고요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사실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방법의 한계점은 사실 글리프 프로퍼게이션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요새 네트워크 베이스드 딥러닝 방법들이 많이 이제 GCN과 같은 방법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방법을 얻는다면 조금 더 정확한 탐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쏟아 위에 이제 방법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저 맨 앞줄에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저는 이 피싱 URL 디텍션 시스템이 실제로 서비스로 디플로이가 된다면 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디플로이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실제 사례로 실제로 이제 상용화되기에는 조금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학습 시간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추론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조금 방법의 효용을 평가하는 단계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맨 왼쪽 사이드에도 질문이 있는데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회사의 도메인 대상으로 하는 피싱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혹시 검증을 해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아까 전에 그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빨간색으로 묶여있던 그룹들을 하나의 그러면은 캠페인 그룹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네이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지는 못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그렇게까지 딥한 분석을 내리지는 못했고요 네 그거는 사실 전문가분들이 좀 더 추가적인 해석을 해주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가운데 중간열에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보안기술무소 김종홍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제가 연구했던 LDPC에서도 블리프 프로파게이션이 사용이 됐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연산량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어플럭시메이션 기술들이 사용이 됐는데요 혹시 박사님 연구에서도 연산량이 높은 건 아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연산량이 높다면 연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 질문을 저희 음문을 냈을 때 리뷰어분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법보다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 저희 방법이 오히려 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조금 더 좋은 정확도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점으로 두고 연구를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좀 약간 그런 연산적인 부분을 이제 분산 분산 네트워크 그러니까 분산 처리를 해서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구상 중에 있어서 네 그렇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다 마무리가 돼서요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김태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